과거 사람의 조작 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차의 등장을 막연한 미래의 모습으로 그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차의 등장과 함께 과거에 그리던 막연한 미래가 현실이 됐습니다. 아직은 완벽한 상영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주변 사물을 감지하면서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전방 물체와 신호를 보는 걸까요? 테드에 게재된 자율주행 기술 소개 영상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에는 지능형 시각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주변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즉각 대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죠. 많은 자율주행차가 지능형 시각을 갖추기 위해 레이저를 사용하는 탐색기인 라이다를 사용합니다. 라이다는 좁은 대역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빛을 탐지하고 측정합니다. 이 덕분에 먼 거리에 보이는 보행자의 모습도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깊이와 형태를 판단하기 위해 아주 짧은 레이저 펄스를 연속 발사해 깊이 분해능을 정합니다. 빛의 펄스를 만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레이저를 반복해서 껐다가 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동의 간섭 상태를 이용하는 기구인 마아젠더 변조기를 사용합니다. 마아젠더 변조기는 빛의 파동을 평행한 두 부분으로 분리하고 다시 합치면서 빛의 펄스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리된 빛의 파동 중 한쪽의 속도가 느려지면 파동은 동기화가 깨진 채로 합쳐져 상쇄하거나 빛을 가로막습니다. 만약 다른 한쪽에서 빛의 속도 지연 문제를 조작하면 변조기가 빛의 펄스를 바라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물의 깊이를 분해합니다. 미래에는 차량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현재보다 더 우수한 깊이 분해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업이 실시한 차량 테스트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의 장애물 감지 능력이 대체적으로 훌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